우리 백설이는 자기 자신한테 다친 일을 모르고 신나있다 백설이를 안고 한 요정도면은 아직 백설이가 백설이 키만큼 정도 되겠다 백설이를 안고 들어가게 엄마 나 간다 아니 이렇게 쉽게? 잠깐만 나 갈까 봐 백설아 백설아 이리와 백설아 백설아 이리와 서라 아니 서라 무시 하지 말고 아니야 서라 서라 날 무시하지 말아줘 서라 이리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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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갑자기 왜 또 안 나와? 올라와 아니 털이 완전 똑똑하네? 그러면 우리 아내도 불러보자 얘들아 수야 공지야 따라와 들어와 얘들아 일로와 누가라 들어와 얘들아 넘어와 넘어와 빨빨빨빨빨빨 같이 있어 일로와 얘들아 얘들아 일로와 서류가 제일 똑똑해 서류야 타투야 빨리와 빨리와 타투야 날 무시하지 말아줘 타투야 제발 타투야 무시 못하나 뒤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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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 와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늘이 호우 하늘이 하늘이 호우 하늘이 호우 하늘이 호우 하늘이 호우 그으 하늘이 터투야 새 kw Religion под 하늘이 하늘이 너무 와 빨리 일로와 노래 그만하고 빨리 와 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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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가 왜 갑자기 노래를 해 그치? 못하겠데? 에휴 저 바보 오빠도 나가다 설아 나가다 설아 여기도 붙여봐야겠다 이제 미트를 막았어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설아 나와볼게 설아 나와볼게 설아 설아 얼른 나와 설아 빨리 나와 설아 빨리 나와 설아 설아 아니다 집가서 놀지 말고 설이 간식으로 이렇게 잘 들게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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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한 겹을 더! 너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안돼! 그러다가 너 문 뜯어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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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뜯어! 문 뜯어주면 어떡해! 질それで 끝날 난 어떡해!